ponto독 아 드림브레이크... 1층부터 해야되니까. 아 다 됬네..? 아 됐어 1층부터 해야 되고 자꾸 아 오래 걸린 이렇게 캐릭마다 이거 하는 게 아주 곤욕이에요 거의 느낌상 블랙해본급이라고는 할까 에이 귀찮아 웃겼구만 언제 올라가냐 지금 두 방인가 두방인가 쉿 유니たい 정답 길arios 지나면 글석 William su miss 이제 내릴때가 된건가라 올라가는게 불편하던데 언제 끝나냐 이제 50층인데 아 진짜 캐릭터 할때마다 너무 빡세구만 이거 언제 올라가냐 하 70등때도 쉽게 깰것 같구만 100층까지 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원래 유행은 왜 애매하게 내리면 스탠스가 줄어드냐 그것도 참 애매하더라고 저 지금 몇층가냐고 지금 처음하는건데 어 뭐야 이게 한번에 안되네 아 역시 90층이네 너무 쉽지않네 까마비소리가 자꾸 들리는거 으음 100층까지 가겠다 까마비소 오케이 100층까지 되고 어 100층까지만 할까 어느정도까지 백일층은 건드려보지도 못할거 같은데 한 번 해볼까 아.. 안 깨죠 안 깨죠 아 여기까지 아주 야.. 백층하고 101층의 벽이 어마무시하네 오케이 typ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